안녕하세요 팀맨크래프터입니다. 관생 UV-K5와 바오팽 UV-5R 무전기는 아마추어 무선용 듀얼밴드 무전기들 중에 가장 많이 구입하는 제품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2만원 이하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고 추가 배터리를 구입하는 금액과 차이가 별로 없어서 한 대 더 구입한다고 할 정도로 저렴하고 성능 또한 휴대용 무전기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기본적인 것은 충분히 만족하기 때문에 입문용 뿐만 아니라 고급형 무전기를 보유한 핸들도 한두개 정도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극강의 가성비를 가진 무전기입니다. UV-K5 외형이 UV-5R보다 조금 더 크며 LCD 화면이 거의 2배 정도 크고 전면의 버튼들도 크기 때문에 운영 조작성이 상대적으로 좋은 편입니다. UV-K5 배터리는 하부의 레버를 눌러 분리하며 기본 용량은 1600mAh이고 벨트 클립이 배터리에 부착되어 허리벨트에 장착중 실수로 배터리가 분리되면 무전기 본체가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EV-5R의 기본 배터리 용량은 1800mAh이며 무전기 본체에 벨트 클립이 고정되어 있어 벨트 클립을 들어 올린 상태에서 배터리 탈착이 가능합니다. 두 무전기는 동일한 SMA 타입의 안테나 커넥터를 사용하고 있으며 UV-K5 안테나가 1cm 정도 더 길지만 서로 호환되어 사용 가능합니다. 무전기를 서로 근접시켜 크기를 비교해 보면 UV-5R의 두께도 얇아서 손이 작은 편인 제가 한 손으로 잡고 운영할 때 상대적으로 편하게 느껴집니다. 두 무전기 모두 스탠드형 배터리 충전기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EV-5R은 별도의 충전 어댑터를 스탠드에 연결하여 사용하고 EV-K5는 충전 회로가 스탠드 안에 내장된 일체형의 충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전기 오른쪽 측면의 커버를 열면 외부 마이크와 스피커를 연결하는 커넥터가 있으며 두 무전기가 동일한 규격을 적용하고 있어서 핸디 마이크 스피커와 프로그래밍 케이블이 서로 호환되어 사용 가능합니다. UV-K5의 측면 하부에는 C타입 USB 충전 포트가 있어 보조배터리 또는 차량용 USB 전원을 이용하여 이동 운영 중에도 충전이 가능하여 편리합니다. UV-5R과 UV-K5 무게는 각각 225g, 265g으로 외형만큼 차이가 납니다. 무전기에 안테나 대신 더미 로드를 연결한 상태에서 VHF 밴드의 최대 출력으로 연속 송신시 배터리 사용 가능 시간을 비교 측정하였으나 최소 예상 가능 시간의 반이 채 되지 않은 때 UV-5R의 전원이 꺼지게 되어 연속 송신시 시험은 일단 정지한 다음 온도를 측정하여 무전기의 이상 여부를 확인해 보니 UV-5R은 48도, UV-K5는 40도로 특별히 무전기에 이상이 발생할 정도의 온도는 아니었으며 UV-5R의 외형이 작은 만큼 방열 효율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UV-5R의 최대 출력 송신 시 소비 전류를 측정한 결과 1.35A이므로 배터리 효율이 80% 정도라 하여도 1시간 정도는 유지하여야 정상인데 이상하게 생각되어 배터리 용량을 측정해 보니 850mAh밖에 나오지 않아서 연속 송신시험 결과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배터리 용량 문제로 확인되었으며 표시 용량 1800mAh의 50% 용량을 가진 UV-5R 배터리는 사용 횟수가 그리 많지 않은 거의 신품 수준의 배터리여서 UV-5R 배터리 모두가 그런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중국산 배터리의 성능에 대한 의심을 지울 수는 없어서 UV-K5의 배터리도 용량 측정을 한 결과 990mAh로 확인되었습니다. UV-5R보다 덜 하기는 해도 표시된 배터리 용량보다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라 생각하며 UV-5R의 배터리가 더 작은 크기임에도 200mAh 더 크게 표시된 배터리 용량이 의심스럽기는 했습니다. UV-5R과 UV-K5의 기능 및 성능에 대한 자세한 리뷰는 이전 영상을 참고하기 바라며 두 무전기의 장단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추어 무선 통신에 필요한 성능과 기능은 두 무전기가 거의 차이가 없으며 EV-5R은 상대적으로 작고 가벼워 휴대 편리성 측면에 장점이 있지만 LCD 화면이 작아서 표시할 수 있는 정보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불편할 때가 있고 EV-5R은 크기가 좀 더 크고 무거워 휴대성이 떨어지지만 광대역 수신 기능과 공개된 폼웨어 교체로 다양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어 무전기를 다루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쉽게 구입이 가능한 두 무전기에 구매 선택에 대한 문의를 주시는 시청자 분들을 위하여 본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